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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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수선수가 한 말씀 여쭐게요. 올해 2월에 처음 공방진천제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타게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딸을 키우다 보니까 딸도 역시 유전자 때문인지 수학을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학부모 여러 사람들한테 좀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채널이 없을까 찾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시다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완성도 있는 채널로 또 재미까지 함께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홍진경 씨의 경우에는 기존에 모델로 데뷔를 하시고 또 연기자 또 예능인으로서도 또 지금은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뭐 이렇게 미래를 계획해서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진 일들 즐겁게 재미있게 열심히 완성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